자 저희 엠티스폰트 게임은 출석구 게임입니다. 출석구야? 뭐야? 아니, 출석구야. 뭐? 나도 몰라. 뭐야? 뭐라고 해? 뭐라고? 출석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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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구 눈이 들어간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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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야 살고 다짜라, 살고 다짜라 아니 근데 이 손을 잘 줘야 근데 이게 실수 없이 넘어가야 돼 김혁 지목해놓고 임기혁 보면서 정국아 이렇게 해도 돼요? 보통 페이크죠 아 그래요? 통깔아주로 그냥 그렇게 잘 통깔아 통깔아주면 안 돼요? 통깔아기 통깔아기? 나는 무조건 허기영만 가릴게 오늘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갑니다 출석구, 출석구, 출석구 출석구 정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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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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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을 부르면 탈락이에요? 응 다른의 헬스요 김민아 이게 다른 사람을 할 것 같다는 나의 헬스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연계이긴 한데 뒤돌고 있잖아 어 하하하하 갑니다 정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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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김민아 정국아 아 아 잘 나게 안 해 너무 솔직하다 너에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김민아 네 예 예 김민아 네 앗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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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나, 미나 뭐야 미나 뭐야. 미나 뭐야. 미나가 잘해. 아니 왜 이렇게 해. 니가 무겅이 됐어요. 저 대답해보세요. 게임이라고 해. 그 수업을 잘 못 부른 셈. 그런게 저에게 게임이 한다는. 아까 에터 끝났고. 오케이, 갔다올죠? 1, 2 1, 2, 3, 4 성공. 죄송하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냐 오석이는 일어나야되지않냐 오석이는 일어나야되지않냐 오석이는 일어나야되지않냐 오석이는 일어나야되지않냐 오석이 되면 민희도 되지 오석이 되면 민희도 되지 3개 먼저 와야되지 1 2 3 4 2 3 4 4 정국아 아웃 정국아 아웃 진짜 못하는 애들이 싸웁니다 정국이부터 1 2 3 1 2 3 4 정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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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!! 아니지 Joes besar 토마토 x3 채용이가 별로 게임ake 하고 아st牌이 토마토 토마토 이렇게? 그렇지 채용이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토 마 토 토 토 토 토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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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였어 임마! 뭘 약을... 내가 죽였어! 어떻게 내야 하는지... 그런 형이 되었지? 그 콧물이 왜 시기에 전에... 자 이렇게 정국이... 3천원 남은 게임인 것 같은데... 왜 진짜 로당 사명자였던 게 토마토를 토마 게임으로 이해한 동생이라... 두 번만에 틀리는 동생이 다 먹었잖아... 그거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거... 당하고 가죠... 로당 사명자였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